성분을 봐야 돼. 가자. 내가 볼 때는 우리 장소는 여기야. 여기 올려야 돼, 이렇게. 왼손에 싸우는 사람 처음 봤네. 너무 행복하네. 와, 대단한 인성인데. 미안하네. 배가 한 줄도 안 올라오네. 먹는 거에 보면 진짜 배가 안 불러네. 잘 먹으네, 잘 먹으네. 할머니 머리 염색해 드리려고. 할머니 나도 이거 처음 해 봐가지고. 그러면 왜 이거 미라 미라 사왔지? 할머니 좀 이쁘게 해 봐라. 예쁘게 해 드릴게 내가. 섬청사과! 물질하러 왔다! 내가 간다! 수근아, 큰 거 봤어, 큰 거! 점포! 수근아! 수근아, 수근아. 우와, 이거야? 내 보다 한 수위야. 바다에서 먹어야 돼. 수근아, 수근아. 우와. 안녕!